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 아주 큰 꿈도 꾸었고요. 목표도 세웠고 새로운 우리가 도전도 많이 했죠. 하물며 그런데 벌써 10개월은 세월에 흘려서 2024년을 내다보게 됐죠. 한해란 세월은 정말 유수같이 빨리 흐르죠. 2023년에 우리 돼지쌤 어떻을까요? 여러가지 한몫이 되면서 반압이 들어왔죠. 세 가지가 만나면 삼합이요. 그것이 양띠, 토끼띠, 돼지띠죠. 그러나 토끼하고 돼지띠가 만나면 반압이 이루어지죠. 합이라는 건 뭡니까? 문서, 이동, 판매, 매매 이런 거, 결혼, 건강이 좋아지는 거, 수술 이런가지가 있죠. 또 나갔던 돌이 들어오고 기인을 만나는 것도 전부 다 반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호설수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히 정예성, 기예성은 구호설수가 같이 들어왔죠. 또 그러고 뭡니까? 83년 계예생들은 배신이 또 같이 들어왔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좋고 나쁨이 좀 뒷습기는 그런 해가 됐는 거죠. 그래서 정예생들, 기예생들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주 좀 어려운 운을 좀 많이 겪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예생들은 뭡니까? 이별이 또 많이 되고요. 또 이런 일이 또 많이 겪었죠. 또 돈 떼 먹는 사람, 그렇죠? 또 누군가 유혹에서 내가 내 인데 권유하거나 정부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인생이 꼬였는 그런 것도 있었는 한 해가 됐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갑진연에는 뭡니까? 용과 돼지가 만나면 바로 우리가 원진살이라고 그러죠. 원진살은 멀어진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 해외로 멀리 떠나거나 또 부부나 연인 사이의 이별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별도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 또한 연애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가져서 이제는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런 커플들이 있죠. 그래서 연애와 결혼으로는 다른 거랍니다. 연애를 많이 하고 오래 했다 해서 다 결혼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체력간을 해보면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가는 오랜 커플은 거의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사람 따로 있고 결혼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올해는 바로 그런 해가 아닐까? 바로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그런 해죠. 또 뭡니까? 우리가 정지되는 게 있으면 출발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진살이 들어온 해에는 사업의 변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전이 없으면 성공 또한 없는 거죠. 그래서 뒷짐들은 2024년에는 굉장히 바쁘고 활기차고 또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함에 47년 정예성들은 작년에는 우리가 관제 구슬이 들어와서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아주 참 마음고생이 많고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액땜을 많이 치렀죠. 올해는 갑진연에는 이별은 돼서 사별이나 어떤 늦은 이혼이나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떠나 보내겠지만 또 문서운이 들어와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또 전화이복이 되기도 합니다. 땅이 매매가 된다든가 정말 참 이렇게 아주 곤란한 어떤 그런 집들은 또 오히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추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는 거죠. 59년 기회생들은 바로 각기 압도가 되는 거죠. 명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별은 생기지만 아마 기회생들이 원래 2024년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많은 당선이 이루어지려라 봅니다. 그것이 바로 각기 압도라는 것은 우리 관하고 정관이 합의돼서 두 개가 하나의 토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신혜생들, 71년생들은 갑진연에 오면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죠. 연애나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기지만 재물은 들어오는 그런 운세가 되는 겁니다. 83년 계획생들은 원래 간여 지동해서 아주 평생 이별이 많고 변화가 많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평생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평생 도박성이 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주식, 번드, 코인 이런 거는 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내는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 생기지만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라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매매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려라 봅니다. 어뢰생들은 95년생들이죠. 바로 동료가 생기는 거죠. 비견급제가 생겨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 상대자가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연애는 오랫동안 연애는 이별이 되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제는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 또한 전화, 이복이 아닐까요? 2007년 정예생들은 고등학생으로서 문서훈이 들어오니까 공부가 잘 되고 연애는 좀 이별이 되지만 화급이 올라가서 아마 앞으로 좋은 대학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예생부터 해서 또 2007년생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돼지, 산돼지가 있고 집돼지가 있죠. 집돼지들은 요즘 보면 전문 세면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가도음이겠죠. 밑이 흙이 아니고 세면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분뇨라든가 처리하기 쉬워서 세민으로 포장해놨습니다. 저 산돼지는 왜 그렇게 번식이 강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번식이 잘하면 이렇게 무리지어 다닐까요? 그건 뭡니까? 자, 산돼지는 땅을 맨발로 걷고 집돼지는 뭡니까? 세민 아파트에서 이게 뭡니까? 세민에, 우리가 세민 포장을 해줘요. 그 위에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세민 포장을 해주려면 흙을 자꾸 파헤치니까 그렇겠죠. 파헤치니까. 그래서 산에 있는 돼지들은 땅을 바로 밟아서 맨발로 밟아서 건강하리라고 봅니다. 그 돼지들은 모든 독소를 땅 밑으로 내보내니까 피레처럼 내보내니까 바로 건강, 움직이는 우리 동물성에는 전부 활성산소, 독소가 있죠. 그것을 맨땅으로 내보내서 그런데 집이 우리를 가득 키우는 돼지들은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그렇게 해도 병이 많은 것은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2024년에 땅도 맨땅으로 맨발로 밟아야 되겠죠. 또 맨손 맨땅으로 많이 밟아서 건강도 찾으시고 활기찬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리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팔봉사님의 돼지들의 운세가 좋았으면 구독자 알림을 주시고요. 또 봄무세, 여름운세, 가을운세, 겨울운세, 또 구분, 여러 가지 오늘의 운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또 웬만한 것은 댓글을 주시면 모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